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채연이 12였죠. 12. 오케이. 오케이.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색깔인지 묻고 답하는 거 쭉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건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지.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red. 오케이. 무슨 색깔이?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yellow. 무슨 색깔인?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white. it's white. 오케이. 오. 쌩쌩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what은 무엇이란 뜻이나 또는 무슨이란 뜻이에요. color는 그렇죠. 색깔. 그럼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색깔이 되는 거고요. it is는 묻지 않는 말입니다. it is는. 그것은 뭐뭐이다이고요. 여기에 it is가 있네요. it is red 하니까 그것은 빨갛다 가 됐죠. 근데 it is를 뭐로 바꿔주면? it is를 뭐로 바꿔주면? it is로 바꿔주면 뭐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쵸. is it? is it?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죠. what color is it? it is it? 그것은 what color이니? it is을 의문고 무슨 동사라고 하는데? 비 동사. 원래 뜻은 묻지 않는 문장에서는 그렇죠. 이다와 있다죠. 근데 묻는 문장에서는 이니가 됐고요. 여기서는 무슨 색깔이니? 그것은?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red의 뜻은? 빨간. 무슨 씨죠? 파더 씨 아니고? 이름 씨. 빨간색이란 뜻일 때는? 어머. 왜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씨로 쓰인 거죠? 어떤 씨? 오케이. 그래서 어떤 빨간, 어떤 장미? 파란 장미. 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씨. 어떤 씨 앞에 뭐 있으면? 비 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라는 무슨 씨로 바뀐다? 하다 씨. 그래서 it is red는 그것은 빨갛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색깔에 관련된 어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잘 못 눌렀다. 음... 그래서... 오케이. 파란색은?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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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맞던 틀린 한 번 읽어볼까? w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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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blue. pink. 잘 읽었어. jeans. EA가 E나 A가 되는데 채연이는 A라고 생각했네. 근데 여기는 청바지란 뜻일 땐 EA가 E 소리 내서 jeans가 되는거에요. blue jeans, 파란 청바지. 오케이. 그다음에 검은 black. 쓰는 방법 혹시 얘기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CK가 크된거에요. 오케이. 바튼 틀리는 한 번 읽어볼까요? 오 잘 읽었어. The night sky is black. 오케이. 그 다음에 색깔은 컬러 쓰는 방법 쪽 일단 어 소리가 붙어야 돼서 어 소리가 오가 된거에요. 그 다음에 어이 아니고 컬러자 컬러 어 소리가 아니고 L C O L O R 컬러 됐습니까? 오케이. 컬러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오늘 컬러 못 쓰면 시험 망하는거야. 알겠습니까? 컬러 컬러 몇가지 소리가? 컬러 몇가지 소리가? 컬러 R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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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바나나는 바나나구요 색깔은 옐로우 껍질색깔 옐로우죠 이 바나나는 노란색이에요 이 친구는 더가 아니고 디스니까 디스 아 예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 그 다음 사과는 앱벌 저 앱벌 보통 무색깔 이죠 랍 색깔 이죠 에이 아퍼 오케이 그 다음에 빨간 라드 구요 오케이 그 빨간 사과 좀 보세요 오 그렇지 룩 앱벌 그 다음에 하얀 White 쓰는 방법 W A W A I Y T 그 다음에 i가 i 소리 날라면 소리 안나는 b 저기 h 소리 안나는 h가 있어 o i가 i t가 틀 white h는 소리가 안납니다 white 오케이 그럼 하얀 치아를 갖고 있었다 아무튼 틀이라도 읽어볼까요 he had nice white teeth teeth 어 th 나오니까 혀를 살짝 물고 teeth 오케이 t 할 때는 그대로 하고 teeth 그렇지 he had nice white teeth 오케이 어 한겨라 춥다 추워 오케이 초록색 green 쓰는 방법은 g-e-e-n 이러면 긴 되는데 긴 글린이야 글린이야 그린 그러면 여기에 어른 소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g-r-e-e-n 됐습니까 green 오케이 그래서 나무들이 4월달에 초록색이네요 g-r-e-a-n g-r-e-l 어, 한결이 왜? 선생님, 저 폰을 잃어버렸는데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야해요? 저기서 하세요? 폰 어쩌다 잃어버렸니? 저기 학원 폰으로 하세요? 폰은 없는데, 병원에 꽂아가지고... 저기 폰 있어요, 저 위에. 네. 공부 안 했으면 공부하세요. 응. 그렇죠. 그는 남자아이입니다. 이거 B야? D야? B죠. 그 다음에 노란색? 옐로우. 쓰는 방법 좀 까다로운데? 옐로우. 우소리나 하는 것만. 우소리나. 오케이. 요렇게 생겼어요. 옐로우. 옐로우. 오케이. 선플라워즈에 옐로우. 오케이. 잘했습니다. 시험 치고요. 네. 됐답니다. 그 다음에 보강 올 수 있을 때 보강 오세요.